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 입니다 오늘은 광고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방송을 찍는 이유는 텐트커피에서 어떠한 콩들을 제공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리고요 또 이번에 구독자들이 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벤트 형태로 영상을 찍도록 찍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텐트커피에서 제공하는 45% 입니다 45%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그거죠 아 됐고 아 됐고 프로젝트 그러니까 여러 영상을 찍고 이제 많은 강의를 올렸는데 결국에는 아 됐고 그래서 너가 공급하는 콩이 뭐야 이런 차원에서 아 됐고 프로젝트 아 됐고 콩 가져와 이거 그래서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500g 포장에 다 담았고요 이게 엠방이 아니라 스탠드 지퍼 스탠드로 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 500g씩 나갈 거고요 200g 소 포장 조그마한 봉투만 하나 더 집어 넣어 가지고 혹시 이제 좀 나눠 드릴 거거나 500g 좀 부족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00g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이 이제 45%인 이유는 2000명 돌파 이벤트 45% DC 좀 싸게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가 이제 45% 들어가 있어요 케냐가 보통 케냐를 브랜딩에 넣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게 케냐가 대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케냐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걸 뺐을 때 그 공백을 외울만한 콩이 없어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이제 45% 이 브랜드를 한시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케냐의 수급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케냐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사은행사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걸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나중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제품이 나온 겁니다 45% 그래서 이거는 500g에 지금 만원에 지금 홈페이지 www.tentcoffee.kr에 들어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맛은 어떤 거냐면 새콤한 맛이 별세계 달콤한 맛이 별세계 구수한 맛이 좀 빠지죠 약간 이 계열 자체가 케냐랑 중미콩을 섞었기 때문에 약간 신맛이 있어요 구수한 맛이 조금 빠지고요 약간 새콤달콤으로 맛을 잡았습니다 케냐가 가지고 있는 그 묵직함 때문에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를 약간 쌉쌉한 맛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로스팅 맛의 어떤 분포도가 있는 거고요 커피잉을 해봤을 때는 약간 다크 초콜릿 맛 그리고 농익은 과일 맛 이렇게 약간 크리미한 느낌 그리고 희미한 카라멜이 약간 입에 걸립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에스프레소로 했을 때는 약간 압도적인 다크 초콜릿 맛 그리고 과일 사탕 맛 그리고 우유로 했을 때는 단미가 많이 올라와요 묵직한 산미, 단미 그리고 고급진 장엄한 플레이버 이렇게 했었습니다 드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풍부하고 강인한 바디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러분들에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어 가지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조금 제품을 좀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처음으로 쇼호스트가 돼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텐트커피.kr